네, 지난 시간에 시온산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선 14만 4천원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좀 짧아서 이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14만 4천원이 두 곳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 게시록 7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 게시록 7장 1절로 8절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만 2천 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1만 2천 명 곱하기 10이 12지파니까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대 특별히 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빛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722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이제 이주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있은 이 지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또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잘 몰라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인을 쳐서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뽑아가지고 인을 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누가 베냐민 지파, 누가 요셉 지파, 누가 누르벤 지파, 누가 유다 지파에 속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 1만 2천 명씩을 택해서 그들의 이마에다 인을 쳐가지고 능력을 줘서 전 세계 대환란 전반기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냥 보통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게시록에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 이 요한 게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이 요한 게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이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는데 이 12지파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데 어떻게 하냐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숫자는 요한 게시록의 숫자는 상징이 아니에요 일곱 교회 뭐예요? 일곱 교회잖아요 그러면 일곱 교회도 상징해야지 일곱 교회는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12지파 14만 4천 명, 1만 2천 명 다 이게 뭐예요? 그대로예요 그럼 천년한국도 그러니까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상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년한국은 실제인데 이런 걸 하나를 잘못 풀면 전체가 잘못 풀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이 요한 게시록 14만 4천 명에는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한 게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그런데 이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아요 산의 아이 엄청 해산의 고통을 하고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산의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죠 보좌 앞으로 그래서 이 남자아이, 이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 산의 아이는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리자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 게시록을 14장에 이걸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제 이것이 일어날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게시를 받았을 때 주후 그러니까 AD 95년경인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권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성천에 가셔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게시록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뭐를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해서요?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뭐냐? 해를,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달같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열두 사도의 그런 영광으로 열두 멸류관을 쓴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사내 아이를 용이 막 삼키려고 하죠 이게 용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내 아이가 하늘로 보조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요한 게시록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과 내 생물과 장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바로 이 사내 아이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기는 자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자는 성경에 보면 딱 두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망국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망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요한 게시록 또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림하신 때 망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제림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 게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망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 요한 게시록 14장 1절 5절에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만약에 7년 대화하려는 일곱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일곱 인을 떼 그러면 흰 말이 나와 그다음에 또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인을 떼니까 검정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일곱 인의 재앙이 끝나면 약간의 어떤 막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서 어떤 일이냐 또 일곱 나팔을 불어요 일곱 나팔을 불고 나서 지금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막간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에 지금 요한 게시록 12장 13장 14장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이 요한 게시록 14장에 나오고 있는 이 14만 4천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휴거에 참여를 돼가지고 대환란의 전반기 7년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 이렇게 전후로 나눈다겠죠 딱 중간에 누가 나타나요 저 그리소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저 그리소가 출연하기 전에 하늘로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대에서 올라가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라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번에 그걸 살펴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반복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명은 첫째 14장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업과 내 생물과 장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보좌업과 내 생물과 입사 장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업에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그런데 땅에서 이들은 속량함을 받은 그랬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하겠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메 이 14만 4천명에 들어가려면 일단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낳을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지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며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제 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전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속량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체계 여러분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당하고 꿈의 교회 교인 명부에다 여러분 이름을 등록해놨어도 생명체계 이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며마 속량 고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표현해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며마 속량 고죄사함을 속량 받은 것이 뭘 받은 거라고요? 죄사함 받은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며마 의롭다함을 얻고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명은 첫째 보니까 뭐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자격이 그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14장 거기 보면 4절에 한 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냐고 순결한 자라 여기까지 이 사람들 이 14만 4천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냐고 순결한 자라고 천주교에서는 이걸 그래서 독신주의를 그들이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냐 이런 걸로 지금 그걸 이걸 막 성경을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명 보조 앞에서 내 생물과 장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온사네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함께선 이 14만 4천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순결한 자 예전에는 원어의 이 말씀은 정절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냐고 그냥 성별로 할 때 남녀가 아니라 여기서 여자는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해 그래가지고 주님보다도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님을 나누고 돈을 만약에 주님보다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런 것은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타락해서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4만 4천명 이 14만 4천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우리는 음녀라고 게시록에 나오는데 이 음녀와 이렇게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 요한 게시록 이제 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음녀들의 어미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타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CC라든가 NCK라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죠? 이거는 이제 한국기독교협의회인데 이것들이 여러분 뭘 합니까? 종교통합운동을 하죠 종교통합운동 뭐든 뭐냐면 종교를 다 통합을 하자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무슨 종교든 상관없이 다 통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2013년도입니까? 그때 부산의 백수코에서 WCC 총회를 해서 올림픽과 같은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전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무당들 점쟁이들 타종교 이런 사람들 전부 막 세계에서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애베드린다고 한쪽에서는 향불 피워놓고 거기서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혼합주의 이런 게 빠졌으니까 이게 뭐예요? 음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또 뭘 하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면 참 그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아메? 구원의 길 천국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서울 가는 길이 뭐 하나만 있냐? 비행기로도 가고 고속도로 갈 수 있고 기차로 갈 수 있고 버스로 갈 수 있고 꼭 뭐 그다음에 국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듯이 천국이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이게 혼합주의고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이게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음료와 짝짝꿍하는 거예요 이게 음료와 이런 교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곳을 다니면 여러분 어때요? 이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14만 4천 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에 여러분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순수하고 이런 순전한 믿음을 지킨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14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아까 그랬죠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본 버가목 교회나 투아디라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할 때 너희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베르 교훈을 따른 자들이 딱 있어요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 이 버가목 교회나 투아디라 교회에 뭐냐면 이 니골라당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짓고 더럽혀서 상관없다 이렇게 가지고 막 죄를 마음껏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세베르의 교훈 이세베르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아하방의 그 부인이었잖아요 이세베르 아버지가 우상숭배자고 이세베르도 아하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우상숭배를 아주 다 그냥 온 천지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비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몰라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세베르의 교훈을 따른 자는 뭐예요? 이세베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숭배하게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음식만 먹어도 상관없어 제사 지내도 우리가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도 되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 가서 제사 음식 먹고 우상숭배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건 순결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건 바로 더럽혀지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14만 4천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금 우리 보면 대한민국의 NCCK라고 하는 이것들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주사파들이 얼마나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금전환을 제안하고 하려고 이걸 있잖아요 NCCK에서 1월 지난번에 지난 작년에 선거 딱 끝나니까 첫 번째 이걸 재정해야 된다고 이런 정의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당이니까 정의당이나 이름도 떼야 되는데 이런다고 해서 같이 해서 이걸 만든다고 이 나쁜 놈들이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게 뭘 달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마귀종들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런 짓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왜 미혹이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전에 한국 교회가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한기총이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한기총은 전에 보수 여기는 진보 차파들이 NCCK가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냐면 교회가 또 합동 측 이런 교회도 통합 합동 이렇게만 또 여러 교단이 갈라지게 되냐면 무슨 문제였냐면 제일 이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어떻게 돼요? 이런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이런 걸 공산주의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세계 교회 아니 세계 다른 타종교도 그러니까 보수적인 데서 우리는 저놈들하고 안 돼 그런데 교단에서는 막 하자 그래서 찬성한 사람은 이룩하고 또 반대한 사람들은 해가지고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게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가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 막 정광훈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회장이 돼가지고 했을 때 막 애국운동 간다 하면서 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 한기총이 굉장히 잘못된 교단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회장된 그 목사님의 그거는 신념이고 자기 어떤 거로서는 이력한 거지만 원래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뭐냐 철저한 보수적인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교육교회에 만들어놓은 교육교 연합기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네 어린 양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 세상체를 정한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 그랬어요 어린 양 왜 이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 구약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애표야 이 보금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요 성경이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네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대요 무화과나무 입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 가릴 수 없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부끄러운 걸 가려줬어요 거기서 양이 죽은 거예요 왜?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재앙을 내려요 계속 그런데 이제 열 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의 모든 것들의 초태생을 다 죽인 거예요 처음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모세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받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흐뭇고 점없는 일년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1월 10일에 갖다가 4일 동안 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14일에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심판의 천사가 와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리고 6월절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죠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이 어린 양 이 구약에 인간의 죄를 속죄할 때 어린 양을 또 죽이는데 이런 건 다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선지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호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랬죠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은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 합니까?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이는 저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이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에헤헤 하면서 따라가야죠 그런데 주님이 오라한데도 저리가 엉뚱한데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주님의 양이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교회 안에서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의사는 청진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죠 저는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삶을 보면서 뭐라니?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영혼의 상태를 진단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그 사람을 치료하려면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어떻게 처방을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목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 대화를 몇 마디 해보고 딱 이렇게 하면은 아 이 사람 구원 받았고 못 받았구나 아 영혼이 지금 거듭났구나 못났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예수님이 인도할 때 여러분은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적고 갖고 오는 가난 땅을 인도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안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할 때도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그 광야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때로는 또 어디가네요 막 홍해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대로 지나가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와 홍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어떻게 애국에 따라와서 계속 괴롭히던 그 애국의 군대가 그 물속에 다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여기 14만 4천명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야 아메? 여러분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아메 소리가 커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난 14만 4천명에 속할 거야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할 거야 이러면 꿈 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인도했는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내 영혼의 목자와 내 삶의 그런 감독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일러야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귀가 일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 14만 4천명은 어때요? 첫 번째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 두 번째 여자로 더불어 음료 타락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 이런 혼합주의 교회 종교다운주의 교회 이런 교회에 그런 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에 순결할 정전을 지킨 자 세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이 14만 4천명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다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받쳐진 자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이 뭐라고? 구원받은 거라 했죠?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 처음 익은 열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 보충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세 번 한다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천 열매를 거두어 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그걸 에베를 드려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씨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추수가 있어요 본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줍는 그런 이제 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추수를 세 번 해 이걸 이제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밀의 추수, 보리의 추수, 과일의 추수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들은 절기적으로도 그렇고 추수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요 절기적으로도 처음에 밀을 추수해 그 다음에 보리 추수, 그 다음에 감남 열매라든지 이런 걸 추수하래 이런 추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한 추수를 할 때도 첫 열매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익었으면 그걸 가서 거두고 근데 좀 안 익은 거죠 그러면 놔줬다가 나중에 박하이란 그늘진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대환란 때 있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추수를 할 때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이건 애표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환란에 우리를 추수할 때도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 추수와 같은 이런 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가 와서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뭐와 곶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물에 태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씨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고 또 주님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하만국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자들을 다 모은다겠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고 나머지는 또 심판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냐면 그런 어떤 하나의 자연계에 있는 것은 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투영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세요? 첫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에베를 드렸는데 가인의 에베 제사는 열람이 안 되고 아벨은 됐죠 그런데 아베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해?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랬죠 첫 번째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첫 것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출혈국하기 전에 하나님이 온 애국당을 심판할 때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첫 것을 죽였단 말이에요 동물의 새끼, 사람의 자녀 뭐든지 처음 걸 다 죽여 생명 있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놓고 흠 없는, 점 없는 그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있으면 첫 것이 안 죽었어요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처음 태어난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날도 첫날은 월삭이라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시간도 첫 시간은 하나님 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먼저 가장 귀한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누구 먼저? 하나님께 감사 아멘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주위로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열매라 이거예요 첫 열매 그러면 열매를 거둘 때 익은 것을 거둬요? 안 익은 것을 거둬요? 익은 걸 첫 열매 이것들은 먼저 익었고 알곡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추수 아직 해야 되는 이걸 아직은 덜 익었어 완전한 알곡이 안 된 거야 더 기다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거둔 이유는 알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7년 대완란 때 첫 열매로 거두어서 하늘로 휴고시켜 데려갈 때 어떤 사람들을 그 영혼이 첫 열매 이 곡식 익은 알곡처럼 그 신앙이 성숙하고 그 영혼이 알곡된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빨리 알곡이 돼야 돼요 빨리 빨리 안 되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7년 대완란 때 이렇게 있으면 빨리 알곡이 된 사람들은 이 전반 전 3년 만에 올라가버려요 여기 중간이 되면 저크리스도가 나타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이 저크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인자 표바대 우상 만들었고 전하고 뭐 이런 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여기서도 용이 용이 보니까 어떻게든 막 여자를 막 죽이려고 하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막 이런 거 하죠? 이거 만약에 전 3년 만에 1260일 동안 막 교회를 사탄이 각가지 종교 아원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은 시간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딱 저크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파고 못해 그런데 여기에 첫 열매를 올라가버린 사람들은 이 지금 보관했어요 땅에서 속량할 만에 첫 열매를 이 사람들은 올라가 보니까 여기 겪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이게 그랬잖아요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준다고 그런데 이때 못 올라간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겪으며 여기에서 후 3년 반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의 믿음이 익어가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서 그래가지고 본 추수 중간에 제가 이제 좀 고다할 겁니다 여기서 한번 휙 하늘로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대활란 끝날 때 예수님 제 이름하기 바로 전에 대살로니아 전서 사장이 나온 것처럼 휙 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이 언제 올라가요? 첫 열매 추수를 할 때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저기를 통과해야 돼 환란을 후 3년 반 그러면은 엄청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잖아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가을에 농사 지어놨어요 벼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물도 대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방지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농부가 땀을 흘려서 했어요 그런데 태풍이 꼭 수확전에 오죠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때 이걸 제대로 견디고 있어야 뭐가 돼요? 알고 있어야 수확을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이 벼가 바람 맞아서 쓰러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쭉쩡이가 돼버려요 그럼 쭉쩡이는 어떻게 해요? 창고에 못 들어가고 이것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불질러버리죠 이게 뭐냐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이기고 쓰러져버리면 쭉쩡이 신자가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이 왔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못 이기고 여기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저 당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러면 예수님이 아십자가 나를 옆에 올려주셔서 내가 그거 믿으면 제산만 이렇게는 다 좋아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이제는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이것만 구세주로만 받으라고 나는 구원 받아서 천국 가서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 내 말한 걸 헹치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향하는 자가 간다 했잖아요 이런 시험에 올 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런 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에베도 제도는 못 들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첫 열매는 고사하고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로 보면 정말 이런 이 지금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대유행 슈퍼 팬데믹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이기려면 여러분은 어때요 이것도 못 이기고 에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게 거의 이기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잘못한 게 뭐냐 정부에서 코로나 왔다고 해가지고 두 주 동안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에베를 비대면으로 알아가니까 아 정부 방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되어버렸어요 10개월이 넘어서 1년 다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노님들도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한번 교회를 나오라고 했는데 몇 십 프로 근데 장노님들도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이제 완전히 신앙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돼요 보세요 아니 술집에 가서 따닥딱 붙여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할 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다 같이 반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것은 안 돼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식사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다 발열 체크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방수 치고 다 떨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도 교회 여러분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봉원교회 그런 데는 만 명이 넘게 들어간다 거기다가 20명 정도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너무 편향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너무 연합기관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한국교회 6만 교회가 다 일어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헬스장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왜 다른 데는 하는데 헬스장은 안 되냐 그러니까 헬스장 무조건 문 열어버린다고 어저께 그저께 다 문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역수칙 뭐 한다고 해서 다시 형편에 맞게 한다고 아니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헬스장보다 그러면 보세요 식당에서 어디서 나오면 그 식당만 폐쇄해 그러잖아요 그 병원에서 나오면 거기만 격리를 시켜 그런데 교회가 몇 군데 6만 개 넘는 교회가 나왔다고 해서 전체를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만 폐쇄를 시키든지 그 격리를 해가지고 어떤 예방 무슨 뭘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선거할 때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사나 이런 뽑을 때 이런 걸 다시 장군수 이런 걸 뽑을 때 이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 저기 하지 말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보고 우리가 잘 뽑아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서 막 코로나가 어마어마한 힘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지사들이 주지사들이 거기는 막강하잖아요 아주 권한이 주지사들이 어떤 데에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겠냐 보수적인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했죠 이제 그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하게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미국의 그 헌법 수정헌법이나 수정헌법 1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다 오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행정명령이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헌법도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미국 헌법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부터 이런 걸 모르고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위축돼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런 걸 이렇게 순천에서 순천 시장님이 낯술 금지 몇 명 모이지 말고 몇 명 어때요 이거는 꼭 제가 볼 때 내가 느낌에 그러더라 북한의 어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이런 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배를 이제 이번에 보잖아요 가족들이 뭐 어디서 해가지고 다섯 명 모이면 가족이 괜찮아다 가족들도 다섯 명 못 모이게 하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공산주의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 조금씩 조금 순응하다 보면 이 개구리가 물속에 점점 이게 덮이면 빨리 뛰어나야 되는데 점점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거기에 아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결국에 여러분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죽는 것처럼 점점 여기에 길들이다 보면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지금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 왔는데 지금 한국교회 이백 몇십 개 그런 단체가 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해도 믿음 잃어버리면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유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냥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뭐라고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있고 마귀에 속한 사람 있다겠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근데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사람을 명 못된지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리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대활란일 때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7년 대활란에서는 금방 알 수 있는데 후 3년 반에서는 금방 알아 왜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전부 다 가서 어때요 네 마귀의 종인 저 그리소가 세운 거기 어디요 우상이 가서 다 절을 해 그리고 666 표를 받아 표를 왜 이때 이 사탄이 마귀가 저 그리소에게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능력을 줬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지 첫 번째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저 그리소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지어서 말하게 하고 666 표를 받도록 하고 이걸 안 받은 사람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한다겠죠 그러면 이때 마귀에게 속한 자 여기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가서 어떻게 하네요 다 여기다 절에 그리고 666 표를 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 저 그리소와 그 우상에게 그리고 또 저 그리소에게 속한 자라는 표인 666 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는 내가 누구의 것이다 하는 그런 증표이며 속했다는 거라 옛날에 어떻게든 이 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당시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어때요 노예에게 딱 표시를 해 그리고 짐승들이 양들이 있어 그러면 양들이 막 이렇게 들판에 섞여가지고 풀을 뜯고 있다면 그럼 자기 양하고 다른 양하고 섞였어도 알라면 어떻게 돼요 그 양들에게다 딱 그 주인의 그거를 표시를 해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섞여 있어도 다 그 사람의 거예요 그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반드시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후 3년반에서 절대 이거 보면 알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우상에 절해요 안해요 안해요 그리고 666표를 죽어도 안 받아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안 속한 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겠죠 뭐로 인을 쳐요 성령으로 인을 쳐 에베수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확증이라고 딱 그래야 되죠 하늘나라를 너는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후사야 천국을 약속으로 받을 성령으로 딱 인을 쳐 도장을 찍듯이 인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인을 가슴에 치는데 여기 14만 4천명은 어디에다 인을 받았어요 14장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어디에가 이게 뭐가 써졌어요 이마에 그랬죠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마와 오른손이 다 뭘 받아요 마귀에 속한 표를 받죠 666이라는 그런 표를 받아 이마나 여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어디 이마에다가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표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사람들은 여기다 성령으로 가슴에 인을 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아메 성령이 여기 머리나 오른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인을 치는가 지난번에 말씀 봤었는데 게시록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자 12절 다시 앞에 보여요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뭐가 돼요? 기둥이래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성 새 루살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고요 성령님이 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 설교의 제목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승리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승리자라고 했죠 반드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자만이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뭘 먹을 수 있다?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에 뭐를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기는 자만이 철장본세를 가지고 망국을 어떻게 돼요? 다스린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 이라 그랬죠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척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랬죠 생명척에 이름을 지워주면 안 되는데 이기는 자는 또 내 보좌의 주님이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했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 옛날에는 이걸 개혁성계 승리자라고 해요 승리하는 자 이렇게 나왔었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요 그럼 뭐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첫째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올 때 이거 못 이겨가지고 신앙의 패배자가 돼 세상이 어때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걸 이겨야 돼 이거 못 이겨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타락에 그래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대마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핍박 핍박이 올 때 이걸 또 못 이겨요 교회 나으려는데 딱 막 집에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제사 안 지낸다고 막 핍박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걸 못 이겨서 가서 제사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회를 받았는데 이걸 못 이기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서만화 교회 거기에 서만화는 도시에 신전이 있었네 황제 신전이 그 황제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야만이 그 길들어하는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를 준다겠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는 표를 준다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표를 안 줘 그럼 물건을 사고 팔고 앞으로 대활란때 거기서 일어날 일들이 똑같이 거기서 일어났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핏박이 와서 핏박이 와서 무서워서 교회 못 와 교회 갔다 오더니 어디 갔다 오더니 여보 저 교회 갔다 남편이 호롱이 눈을 해가지고 막 코 잡아먹을 것 처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겠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까지도 멸하시는 지옥에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나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잖아요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애쓰다처럼 죽인다고 하면 죽여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겉으로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다 괜히 남편한테 안 맞을 것도 얻어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한 번만 이기면 끝나는 거야 요즘은 여자들이 좀 무서운데 뭐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버지 또 다 며느리 눈치 보더라고요 지금은 그러잖아요 아유, 비유장 상하여 어떻게 하면 좀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다 어르신들이 지금은 힘없어요 핍박을 이겨야 돼 그런데 이걸 못 이기면 어떡해 자, 가정에서는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막 이제 보십시오 윤희표 같은 거 막 어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핍박받고 있어 기독교가 이거 이겨야 돼 들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걸 이겨내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를 들이지 그런데 이거 뭐니? 이거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서 아이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승리 잘 못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신앙 생활하다 시험이 오죠? 시험이 없는 신앙 생활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녀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여기서 시험 들어서 안 되면 다른 교회라도 가든지 하지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장로 꼴 보기 싫어서 누구 보기 싫어서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 정광 그 새끼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간대요 저희 카페에 왔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저한테 와서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동생인가 누군가 지금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메? 그렇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일하다가 시험 들고 또 어떤 거는 말하기도 창피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좀 그래 마음을 좀 넓히고 좀 이래야지 너무 쪼잔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가슴이 새 가슴인 그런 사람들 이거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소서 아메? 마음이 넓어야 하는 마음이 그래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물질의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메? 네 이런 세상 유혹 시험 그 다음에 우리 뭐를 또 이겨야 되겠어요? 마귀란 놈이 이겨야죠 마귀란 놈 아메? 하여튼 뭐 항상 할 때마다 마귀 나오니까 마귀는 이제 화는 나겠지만 할 수 없지 지가 이놈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죄 죄의 욕을 이겨야죠 죄 죄와 싸우되 뭐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아메? 네 우리가 이런 이겨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서 복종시키고 이겨야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 갈 수 육신에 있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육신은 항상 이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가 우리를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시키고 이겨라 했잖아요 육신에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이겨야 되죠 또 이제 우리가 뭘 이겨야 되냐 그러면은 미혹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야죠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교회는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라오디기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 다성도들이 잘 살아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하면 강남에 서초에 있는 그런 교회들 부자 교회들 같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돈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눈물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죠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실 때는 뭘 본 거예요? 영적으로 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주 거지 진짜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 유혹, 핍박, 시험, 마귀, 죄, 육시 그 다음에 거이선자, 이런 미혹 그리고 또 뭐를 이기고 아니람을 이겨야 돼? 아니라 이게 라오디기아 교회는 부정한 교회가 없으니까 아니랬잖아요 이거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5절 말씀 빨리 하겠습니다 14장 5절 그 입에 뭐라고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14만 4천명은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옛날에 제가 우리 저기 할 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를 쳐봤더니 1987년인가 언제 나왔는데 김추자 씨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계속 그러면서 사랑한단 말도 거짓말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정탄군이 왔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우물 속에다 숨겨놓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 저렇게 가버렸습니다 저쪽으로 가던데요 그랬어요 뭐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결벽증이 있을 만큼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새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이든 절대 해서는 안 돼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구원해 주대 그래서 제가 십계명 목사가 돼서 강의 설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 그런데 보니까 거짓말했는데 이거 그런데 장군가 왔다 갈 때 개하시는 거짓말을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아서 문둥병 걸려버렸죠 남아있는 문둥병이 후손들까지도 그랬어 와 거짓말 진짜 무섭대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가는 여덟 가지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간다고 나오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얀 거짓말은 선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6.25 때 공산국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선의는 집에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폭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북한의 동조안 일어났는데 가서 선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면장이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 광해가 숨어있어 그런데 선의가 교회 다니면서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배워가지고 아버지 저 광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당장 잡혀가서 죽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지 아니 교회를 막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디 숨어있어요 그런데 선의가 딱 안 하고 너희 목사 어딨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겠어 목사님 저기 숨어있어 그럼 저런 거 끌려가서 죽창으로 찔려 죽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것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선의에 거짓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괜히 또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따서 맨날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 속한 자가 돼버려 그다음에 검정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이 있어요 시커먼 거짓말은 뭐예요? 음흉하게 음흉해서 시커먼 거짓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빨간 거짓말 그다음에 새빨간 거짓말 공산주의 저놈들은 전부 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에 뭐 지상 낙원을 만든다 그래갖고 이놈들이 새빨간 거짓말 해가지고 김정은이 지금 혼자만 잘 처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인민은 다 굶어서 쩍여가지고 키도 안 크고 영양실조에다 빼빼하고 다 말라져 죽고 여러분 북한의 지금 영양상태가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 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그게 나와서 통계해 거기서는 봐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가 신이에요 신 여러분 세계 거짓말 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뭐냐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이 대상을 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그거의 최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의 아비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여기서 그런데 이 14만 4천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과 내 생물과 장노들 앞에서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그 입에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요 거짓이 없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실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속이지 않는 사람 정직한 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 자는 제가 이런 성령에게 물어봤거든요 거짓말 이게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진실한 자다 속이지 않는 자다 성직한 자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 자다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선 14만 4천명에 속하려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짓말을 하면 제가 이 교회 짓고 나서 1년 동안은 진짜 입당하고 나서 이 시공사하고 재판을 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시공사 이거 뭐 할 때 사장이 얼마나 거짓말하는데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민사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나는 뭐 재판을 어떻게 한지 법원에도 가부도 안 하고 했던 사람인데 아이고 내일 모레 재판 기일이 잡혀서 그럼 이제 이게 서면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서면을 한 이틀 전이나 그 사람들은 하도 재판을 많이 해가지고 순 이런 공부해서 하루 전날 서면을 하는데 거짓말을 몇 시까지를 써가지고 서면의 준비 서면의 땅도 재판장한테 보내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딱 우리 변호사가 봐도 제가 보면 기가 막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진짜 아니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이놈들 이렇게 되나 그러한 적 내가 우리 광주 고법원장 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으니까 장노님인데 장노님 아니 이게 재판에 이렇게 지금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목사님 민사재판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척을 안 받은데 자기 주장이라고 하죠 세상에 형사재판은 거짓말했다면 처벌 받는데 민사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 안 받는 단지 증인으로 가서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하면 그때는 처벌 받는 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거짓말을 이게 아니다는 걸 답변서를 내가 변호사가 그거 알아야지 이거 있었던 걸 모르니까 내가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주면 자기가 법률적인 용어로 이것만 해서 해서 보내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냥 양보를 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런 못된 인간들은 절대로 그냥 마음에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법대로 해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렇게 잘못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자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나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속으로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데 가서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럼 얼마나 나중에 어떻게 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지 아무리 봐도 난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14만 4천명 그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는 새노를 부른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10편 15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주의 장막 그걸 시온산이라고도 하는데 주의 장막에 머물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이시 성령의 감동을 받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성산에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그 앞에 설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여러분 이 거짓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원이 간절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으나 간절한 그런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운을 하나님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10분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약속도 아니지만은 막 안 하던 사람은 그렇게도 해 이제 막 11조 안 하죠 또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막 약속을 하거나 소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막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하고 소원한 걸 지켜야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니까 이게 막 어퍼어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지 살려주니까 마음이 변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절박하고 간절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약속해 놓고 하나님 딱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니까 어때요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약속한 거 안 지켜 서운한 거 안 지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에게도 선이 여기 있는 선이가 나한테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딱 했는데 내가 이제 도와줄 능력이 있어 도와줘서 그랬더니 나 쳐다도 안 보고 보기만 하면 쩌리 도망쳐서 막 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약속을 안 지킨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러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러놓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니까 또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15편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가 여와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거짓말 아니에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뭐죠?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다음 주에 계신 그러니까 14장 5절 말씀 14장 5절 아니 게시록 14장 5절 나오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이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려면 무엇보다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 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요 오늘 일곱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려면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를 너무 중요하니까 땅에서 첫째 뭐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뭐예요?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뭡니까? 어린 양이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뭡니까? 아니 거기 게시록 나오잖아요 첫 열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입에 뭐가 없는 자? 거짓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일곱 번째 뭐예요? 흠이 없는 자 자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음료로 우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변절내지 않고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땅에서 첫 열매로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한 알고기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 악수만 지키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자 흠이 없는 자 여러분 거기 시편 24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러죠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똑같죠 아까 15장 시편 15장하고 15편은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보겠습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읽어보니까 손이 뭐예요?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이게 뭐예요? 흠이 없는 자죠 손이 그러니까 다시 흠이 없는 자랄 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14만 4천명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점은 뭐냐 흠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긴 거죠 점은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생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원죄 이건 뭐냐면 자범죄 점과 흠이 없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흠이 없는 자 그러죠 그럼 흠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노아가 그랬어요 요비 그랬고 다니엘이 흠이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해 3층 전에 올라갔던 사도바울이 보고 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했어요 같이 한 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하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이 없는 산재사의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래 우리 몸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 다음에 대살로니가 전수 5장 23절 말씀 같이 한 번 읽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렴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우리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렴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한 그분의 목자 삼고 따라가고 온전한 알곡으로 신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노리를 부르는 그리고 첫째 여러분 휴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애베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14만 4천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